너라는 별들이 모여 나를 비춰 날 밝히고 너라는 별들이 모여 날 감싸고 난 반짝여 혼자선 빛날 수 없는 내 맘에 말없이 걷는 네 손 어루만져준 너의 작은 손 넌 아닌 내 맘속에 오직 작은 별 너 하나만 언제나 바라볼게 널 아니 함께한 순간이 더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아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너만은 내 곁에 함께해줘 You're my love 널 사랑해 대한민국 최고의 MC를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기가요의 전설적인 MC 김희철 천성임입니다 네 800회 축하드려요 자 800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8천회까지 갑시다 혼자선 빛날 수 없는 내 맘에 다행히 굿만없이 걷는 네 손 어루만져준 너의 작은 손 넌 아닌 내 맘속에 오직 작은 별 너 하나만 언제나 바라볼게 넌 아니 함께한 순간이 더 얼마나 빛나고 있는지 아니 많은 시간이 흘러도 너만은 내 곁에 함께해줘 You're my love 널 사랑해 하나 둘 셋 자 한번 다같이 외쳐볼까요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인기가요 800회 특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800회 특집을 기념해서 제가 역대 MC분들과 멋진 무대를 꼬맞는데 지효씨 어떠셨어요? 이렇게 SBS 인기가요 MC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동창 모임에 오랜만에 동창들 만난 느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네 진짜 공기철씨 잘 있었어요? 아 예 반가워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인기가요 왔는데 정말 800회 축하드립니다 용헌씨 기분이 어때요? 아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도 역대 MC로서 이렇게 800회 특집에 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네 저도 MC했던 추억이 떠오르면서 오늘 정말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인기가요 이렇게 화려한 역대 MC분들과 함께하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오늘 무대가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800회의 팔을 상징하는 무대죠 이렇게 팔 이렇게 있는데 메이크업 뚜껑같이 생겼어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800회 무대에 최고의 가수 여러분들이 환상적인 퍼포먼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채널 포장 해주세요 포장 해주세요 네 특히 800회 기념해서 돌아온 레전드 선배님들의 아주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800회 특집으로 아주 풍성해진 생방송 SBS 인기가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즉 스탑 무슨 겸손한 발언이십니까 저희가 하는 걸 아직 못 보셔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김희철과 천성임씨가 정말 대단한 MC였거든요 저도 두 분이 진행하신 모습부터 궁금한데요 그럼 다음 무대 소개를 배틀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신혁 MC 대 구 MC 알겠습니다 천성임씨 갈까요? 시작해요 네 시작해요 신임씨 네 원포치 원포치 돌려놔! 요정 형 저도 좀 때려주세요 에이 또 온다 또 다음 있지 에디킴 마일럴 이지 저 쉬운 여자 아니거든요 네 그럼 먼저 투명한 유리구슬 여자친구의 무대 먼저 맡아볼까요? 뮤직 ganska ени nast 네 21세기 가장 상큼한 걸그룹 우리 여자친구의 무대도 있었는데요 우리 송지호씨도 상큼했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럼 있었죠 제가 SBS 인기가요 첫 MC 불대 정말 설레었고 좋아하는 패션씨 때문에 많이 당황됐었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은 그때 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설레는 첫 경험이 있잖아요. SBS 인기가요가 처음으로 시작된 게 1998년. 같은 해 인기가요와 함께 데뷔한 그룹이 800개 동안 함께 쭉 이어져 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이고, 잘하네요. 맞습니다. 인기가요가 생겨난 그 해 바로 함께 탄생한 아이돌계의 레전드 전설이죠.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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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그럼 1998년으로 들어가 볼까요? 신화장도. 시 생방송 SBS 인기가요. 정말 800회 특집다운 멋진 무대들입니다. 네, 민화씨도 정말 넋을 놓고 보시던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MC석에서 보니까 정말 신나요. 아, 근데 히처씨. 음악 중심, 아, 음악. 인기가요, 인기가요. 인기가요에서 1위를 하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저희 슈퍼주니어도 인기가요에서 처음 1등을 받았어요. 이 인기가요에서 유로 1등을 받았습니다. 아, 커잘 캐스터. 우리 걸스레이드도 1등 많이 받았죠? 이 인기가요에서요. 네, 저희도 인기가요에서 1등을 받았는데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인기가요가 1998년도에 생겨났는데요. 첫 회, 1회에 1위 주인공. 어떤 분들인지 아시나요? 아, 근데 이거는 출연 전부터 워낙 소홍이 자전히 다 알고 계시잖아요. 런닝맨의 호랑이 김종국 오빠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터보 엔진 풀 가동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자리 인기가요 1회에 처음 주인공의 영광을 가져간 터보 뮤직 스타트. 인기가요. 내 등에 숨어 바람을 피했다 해. 내 작은 기도를 들었지. 하늘을 봐 하얗게 눈이 내려와. 네, 1월 마지막 주이 인기가요 1위 후배 결과 화면 보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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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스페셜 MC로 800회 함께해주신 우리 MC분들 discarded Telfer Aravan입니다. 8천에 8만의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인기가요에서요. 네, 디오구나. 자, 천성임씨. 네, 800회 이렇게 멋진 날 인기가요한테 제가 눈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인기가요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고요.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네, 용아씨도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800회 특집에 솔로 데뷔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고요. 인기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생방송 SBS 인기가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메이드 클라우드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 너도도 shine lai go 바닥엔 할 만큼 난 모니터 눈앞에 넌 계속 악수고있고님aret나 Wi-Fi expres. 서로 씩씩거리면서 더럽게 지쳐기는데 나 완전 미쳐 헤어지고 싶은 눈치인데 날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말하시던가